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거듭 뭐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느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정말 유명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는 바리세인이었는데 보통 바리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에 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밤에 주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나 또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보통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종교인이었던 그 역시 유대민족이 그토록 그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 역시 고대하고 기다렸을 텐데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비범해 보이는데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태어나야 하는 건가?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니고데모가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민족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사회에서 덕망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한들 그 역시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자격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주1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시절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됐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혹시 이 가사에 실망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돈도 필요 없고 많이 배운 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갖고 있고 쥐고 있는 게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라면 분명히 실망이 됐을 법한 가사입니다. 그는 갖고 있는 것도 많았고 쌓아놓았던 게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썼던 것들이 마치 개미가 점프를 해보려는 것과 같았다고.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개미는 한낱 작은 민물에 불과하잖아요. 개미가 크건 작건 혹 점프를 한다고 해도 많이 뛰건 뭐 적게 뛰건 우리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개미가 점프를 하려는 것과 같았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혹시 내 아내,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직분자고 리더인데 내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나는 구원 받겠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개미가 점프 뛰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경에도 능하고 또 평생 바리세인으로 살아왔고 경건한 종교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예원까지 되었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도 안 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을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자격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 은혜를 말씀하셨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밖에 떠난 너희들이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잃었던 생명을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셔서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는 것만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구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진정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잠길 수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 그는 정말 경건한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도 참 잘 받았고 속죄의 교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그가 주 앞에서 행하는 어떤 선행과 어떤 자신의 의와 또 하는 기도가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늘 그런 갈증과 갈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계속된 마음의 숙제요 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 어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이름 모를 설교자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그 소리를 듣다가 그의 심령이 확 열어주죠. 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스 그리스로 날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공로 아니고 어떤 몸부림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였던 것이구나 붙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받아 보려고 지금 애쓰고 계신가요? 마치 개미가 점프를 뛰는 것처럼 좀 사랑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절대 보상과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사랑해 주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되고 그 사랑하러 충분한 하나님 이 하루가 내 삶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6절까지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세례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와 들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고 그냥 말씀만 듣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까지 받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세례요한에게 찾아왔던 많은 무리가 점점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보다도 제자들이 그 마음에 좀 염려가 되었는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걱정도 됐겠지만 질투도 됐겠죠. 여러분 사람이 이 수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세례요한 어쩌면 그 눈앞에 보이는 빈자리가 굉장히 신경 쓰였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나는 망해도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다. 오직 주님 한 분만 흥하실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었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기만 했었지 세례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진정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례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 21절까지 그 전반부에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후반부에 세례요한과 세례요한 제자들의 대화가 나온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그냥 씻어주시려고 속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유물로 남겨주시려고?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정말 살고 계신가요?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고 주님 한 분만 내 삶에 흥하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신재욱 선교사님 이분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받아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셨대요. 그렇구나. 내가 나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것보다 주께서 준비하시고 차려주신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내게 더욱더 복된 일이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겠구나. 지금은 그분이 선교지에 계시죠. 제가 신재욱 선교사님과 이 대화 중에 이 내용을 나눴던 게 벌써 10년이 더 된 일입니다. 여전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최근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을 때 수요에 뵙때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파송된 교회에서 모처럼 강다리에 섰을 때 얼마나 선교지 이야기와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 말씀의 주인공은 그분이 삶을 들여 참여한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순전한 복음을 강력히 선포하며 자랑하실 때 어찌나 제 신명이 뜨거워지던지 그렇구나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시는 잔치의 참여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혹시 주님의 잔치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하면 내 이름이 항상 나와야 하고 또 나의 이름이 잊혀지거나 또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것이 너무 분하고 그것이 두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나도 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누리는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나는 쇠하여도 주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좋하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 세례 요한에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와야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자격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삶의 목적이오 하나님 유일한 생명이 됨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사랑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삶의 환경과 하나님 하나님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랑 하나 충만하게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과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십시오.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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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납시 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시간 주님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이 주님 한 분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흥하심을 영광 가운데 증거하는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으니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 선명히 증거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실까 하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되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주와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이젠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고 하나님 주님이 다 하시오니 주님만 흥하시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명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